안녕하세요. 케이사존 깜냥입니다. 커세어 보이드 RGB 와이어리스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녹음을 진행 중입니다. 게이밍 헤드셋은 주변 소음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잘 분리해주면 제 몫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태블릿을 활용해서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마이크 볼륨은 최대로 설정했으며 증폭은 걸지 않았습니다. 전지향성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마우스와 키보드 소리를 동시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음질도 준수해서 성능 자체는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음 적측을 활용했는데도 소리가 여과 없이 그대로 녹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편이지만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듣는다거나 주변 환경이 시끄럽다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끝